XSFM입니다. I, D, W, K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거대 야당의 폭주 윤세민 에디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거대 야당의 폭주라는 말을 자주 보니까 민주당의 무슨 에반게리온 초호기 같아요. 이참에 아예 당 컬러도 파란색 말고 보라색과 형광색으로 바꿨으면 좋겠네. 어울리게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거 참 시시하다라는 느낌 많이 받으시죠? 종편이나 뉴스 채널에서 패널들 대담하는 얘기 보면 큰 당이 열심히 일하면 폭주라고 뭐라고 하고 큰 당이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 같으면 멈춰섰다고 뭐라고 합니다. 지도력이 없다고 뭐라고 합니다. 그냥 아무 말을 하되 비판을 하면 방송 시간이 끝나는 프로그램을 평생 보고 있는 것이 내 인생의 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맞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한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180석을 뽑아놨잖아요.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권한을 휘두르라고 국민들이 허락해 준 거라고 보는 게 민주주의자의 해석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정당이 무엇을 했고 무엇을 잘못했다. 이런 거에 불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커다란 해일이 몰아닥쳤을 때 우리가 네티즌인과 그 얘기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던 도구를 가지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도구가 쓰나비를 막을 수 없으면 못 막는 거고 새로 만들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죠. 인류는 카네이 웨스트를 일단 막아섰습니다. 그 순간 가지고 있던 도구는 뭐였죠? 음원 플랫폼 유통 시장 콘서트 시장 스포츠 패션 업계 하이 패션 업계 명품 업계 쉽게 말하면 내 돈 그리고 소셜 플랫폼 회사 이 회사들이 고객의 눈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결정하느냐라는 툴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카네이 웨스트를 막을 다음번에 이 똑같은 회사들이 비슷한 골칫덩어리가 생겼는데 얘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우리에게 돈이 더 되겠는데 라고 믿으면 우리는 반유대주의의 물결에 휩쓸려 나갈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클 겁니다. 이미 많은 아이들이 카네이를 보고 컸고요. 거대 야당의 폭주라고 말이 나오는 타이밍이 테크트리가 보통 비슷한 게 그 전에 이것저것 해요. 회의도 하고 우선 위원회도 모이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상임위에서 회의도 하려고 하고 그때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를 안 해요. 그래서 계속 그러다가 참여 안 하니까 법원 표결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 돼서 거대 야당의 폭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나라당이 거대 여당일 때 어떻게 했냐면 문 틀어박고 표거렸잖아요. 네. 국회 선진화법의 주동자가 되죠. 그렇죠. 그 정도는 대야 폭주라고 할 수 있죠. 네. 정치 얘기 잠깐 했고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미국 정치 얘기를 할 겁니다. 반유대주의와 흑인에 대한 혐오 소수인종에 대한 혐오가 어떻게 미국 사회를 복잡하게 얼구메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그래서 조지 산토스의 회차와 이어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다음 얘기하고도 이어지고. 맞아요. 네. 이번에 아주 잘 짜왔어요. 나서. 그곳은 알기 싫다는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크림 프리미엄 헤어케어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요즘 치약 고전의 재발견 평상네이저 진경옥 많이 다른 토마토마 토망구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노경 노경 중 으뜸이라 하여 시베리아 알타이 지방에서 자란 사슴뿔 인삼 불로정생을 위한 원료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 고려 인삼이었습니다. 노경 버섯 그 질긴 생명력을 벗삼아 면역을 생지화 냉기를 가진 뿌리식물로 인삼 노경의 온기와 만나 음양의 절꿀 제주산 봉개꿀 깊은 풍미와 진한 농도 이 모든 것을 담아 진경옥 평상네이저 어렸을 때 엄마가 큼직하게 썰어주던 토마토 하얀 설탕을 듬뿍 뿌려주기 전까지 먹지 않겠다고 칭얼댔지 설탕은 몸에 좋지 않다고 실갱이하다 결국 못 이긴 척 뿌려주시던 그 단맛과 상큼함의 조화 내가 좋아하는 토마토는 바로 그 맛이거든 당분 고민 없이 달달함은 300배 액세스몰에서 주문하고 산지에서 직접 받자 꿀보다 더 진한 스테비아 토마토 토망구 검색해보신 분들은 알거에요 네 어느 플랫폼에서든 토마토를 검색하면 요즘에는 가장 밑에 있는 영광검색어가 스테비아 토마토입니다 스테비아 토마토 설탕의 단맛보다 대략 300배 높다는 국학과 천연식물에서 추출한 성분입니다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어릴 때 먹었던 그 토마토 있죠 토마토에 설탕 뿌려서 엄마가 준거 네 고 맛이에요 나성인 부모님은 좋아하지 않으시겠죠 달면 싫어하시거든요 엄청나게 살을 찌울 것 같은 맛이지만 저칼로리 당분이 체내에 흡수되지는 않습니다 원없이 먹어도 포만감의 절칼로리이니 체중 조절을 원하는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찾고 있고요 가끔씩 쇼핑 플랫폼 랭크에도 올라가 있는 게 종종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많이들 밀어내고 있어요 네네 방울토마토 완숙토마토 상품이 있는데 골라서 담아 사도 부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빨리 먹거든요 샐러드를 많이 드시는 분들도 이 맛에 적응을 못하면 별 수 없고요 적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달아서 불호가 있는 분도 있나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깜짝 놀라죠 내가 이거 달면 괜찮겠지 한국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잘 볶아가지고 데쳐가지고 샐러드에 넣었더니 읍 달아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짭짜리 토마토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게다가 아직 스테비아가 요리 레시피에 잘 맞아들만큼 우리에게 익숙하진 않기 때문에 아 근데 저는 이 토망고로 토달복 해먹으니까 괜찮더라고요 적응한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은 이 제로류의 열풍이 심해서 하이버일 유행이잖아요 토닉도 제로 나온 거 아세요? 그렇겠네요 네 토닉도 제로가 나왔더라고요 특히 술로 좋아요 맞아요 취하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설탕 안 먹어도 돼요 문제는 이제 굳이 토닉 제로로 하이버를 만들어 먹고 안주로 초콜릿을 먹는다는 건데 그렇죠 제로 초콜릿도 있더라고요 토망고는 액세스몰에 있습니다 먼 나라 이웃동네 나성통신 나성인과 아주 장서가 가득한 문을 열어서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나성인 앉아있습니다 네 홍영훈 나성인입니다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신다는 전제하에서 이렇게만 잠깐 수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류 일반에 있는 정치적인 못된 습관 약자를 정해두고 그 약자가 희생을 당하게 두기 위해서 그 약자를 못된 사람으로 만드는 습관이 이스라엘에 없느냐 이스라엘은 그 문제에 대한 가장 고약한 전쟁 범죄를 20세기부터 21세기까지 내내 저지르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미대륙에 넘어간 흑인들이 당한 탄압이 약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역시 가장 심각한 인류가 인류를 상대로 저지른 범죄입니다 1년에 더 중요한 건 서구의 역사가 유태인을 차별하고 그 차별로 인해서 얻어지는 정치적 이득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맞습니다 이건 온 인류가 알아둘 필요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칸니어웨스트 사건에 대한 반응이 아 뭐 이상한 발언인가 보다 칸니의 나락같네 정도였지만 서구 사회에선 발언이 정의구현이 성공했다 이런 식의 온도차가 있었던 거죠 반유대주의라는 역사적인 컨텍스트를 모르면 나올 수 없는 반응이죠 그렇습니다 쟤는 망해야 된다 이제 그렇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반유대주의적인 주장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많이 있겠지만 뒤져보면 유명한 사람 중에 있습니다 나성통신 시간에 미국 얘기라니까 미국 도라이 네 밑도 관종지시나 미친 언행으로는 칸니어웨스트에게 지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이제 농국의 칸니어웨스트 그렇죠 카이리 어빙입니다 카이리 어빙 되겠습니다 사실 개인의 실력으로 따지면 많은 매니아들로부터 21세기에 가장 걸출한 포인트 가드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시대가 잘못돼서 그렇지 만약에 이 사람이 90년대에 활약을 했으면 앨런 아이버슨과 비견할 만큼의 성적을 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통 이야기하는 퓨어 포인트 가드 계열은 아니고 본인이 더 맨 흔히 말하는 농구용어로는 볼호그 공을 지가다 가지고 놀면 최고의 성적이 나오는 사람인데 인대 덕질인의 왼수죠 그렇죠 브로클린 넷스를 망치고 갔는데 하나의 구단의 이야기를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온 인류를 망치는 소리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농구를 아예 안 보는 건 아닌데 열심히 팔로우업 하진 않아가지고 이제 카이리 어빙에 대한 선수로서의 소개나 이런 거라기는 좀 지식이 부족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만 저한테 떠넘기신답니다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의 허접한 역사 가운데서 NBA팀이죠 이게 팀이 못하면 드래프트를 신인을 좋은 신인을 드래프트할 수 있죠 그래서 NBA 역사상 최고의 드래프트 르브론 제임스를 뽑습니다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는 고향팀 선수였죠 오하이오주 시골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 팀의 역사상에서 잘 뽑은 선수가 카이리 어빙입니다 이 사람은 르브론 제임스와 함께 NBA 챔피언십을 한번 가져갔고요 그리고 가는 팀마다 강팀으로 만들 능력이 여전히 있는 사람입니다 NBA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가면 극소수에 해당되는 특혜가 있습니다 선수노동자 한 사람이 리그 전체보다 강한 권한을 휘두르는 사람 현재 리그에는 글쎄요 아무리 많이 잡아도 한 10명 있을까요? 그 중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이 구단을 옮기겠다고 하면 구단을 옮겨야 되고 받을 구단이 줄을 서 있고 그 구단은 모든 자산을 다 내놓을 만큼 내줘야 간과 쓸개를 내줘야 받아올 수 있는 선수 중 한 명입니다 우승 보증 카드라고들 하죠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아서 실망이 큽니다만 중요한 건 농구를 얼마나 잘하는지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사람 아직도 극히 드물다는 겁니다 조금씩 나오고 있죠 뭐냐면 나이가 드니까 아니면 새 팀메이트들과 케미가 안 좋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전성기에 가장 걸출한 실력을 지닌 가드라는 점이 달라지진 않아요 갈르브렌즈에서랑 같은 클리브랜드에 있을 때는 진짜 만약에 시기를 잘 타고 팀을 잘 만났고 팀메이트를 잘 만났고 운이 좋았다면 본인이 주포로서 챔피언십 반지를 여러 개 가지고 있었을 사람입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저는 신발을 좋아하니까 카이리 신발도 멋있는 거 많았고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건 스펀지밥 에디션 카이리가 좀 독특한 지점이 있어요 그런 문화 상품 문화 작품에 대한 여러 가지 애정이 많아서 저도 산 게 프렌즈 에디션 그렇죠 샀다가 팔게 됐지만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금 처분하고들 있습니다 많은 미국 시민들이 2022년 10월 카이리 어빙도 논란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카이리가 미쳐 돌아가던 그 시기 네 트위터를 통해서 한 영화를 홍보했는데 이 영화가 이거 제가 제목을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미국 갈 일 없잖아요 살지도 않고 Hebrews to Negroes라는 네 왜냐하면 Negroes라는 단어가 정치적으로 어긋난 단어는 아니에요 근데 미국에서는 다른 인종은 웬만하면 안 씁니다 이 단어 그나마 우리가 한국이니까 쓰는 거지 지금 네 저는 이거 못 말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N-word 뭐 이렇게 미국에서도 쓰긴 하죠 N-word의 일종입니다 이 영화를 갑자기 트위터에 홍보했습니다 홍보를 해불어요? 네 이게 좀 이상했던 게 사실 이게 최신작이 아니거든요 그냥 갑자기 홍보를 한 거예요 옛날 영화를 근데 제가 NBA 커뮤니티를 봐도 그렇고 한국에 나온 어빈 관련 기사를 봐도 그렇고 굉장히 기이한 게 영화가 어떤 영화라고 소개를 한 곳은 거의 없더라고요 심지어 제목조차 쓰지 않은 기사가 대부분이고 그냥 이제 아주 간단하게 반유대주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언급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어떤 영화인지 잘 모르다가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니까 정말 심각했습니다 지금은 아주 유명한 영화가 되었나 보네요 카이리 어빙 때문입니다 유태인에 대한 음모론을 집대성했고 그들을 여전히 차별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그걸 흑인의 관점이라고 포장해놓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소개했던 흑인이 진정한 유대인이라는 음모론 있죠 그거에 기반을 두고 쓴 책이 있어요 이게 똑같은 제목의 책인데 네 로날드 달툰의 책이네요 네 이 책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졌고 이런 얼토당토하는 이 책을 쓴 사람이 이 영화를 만듭니다 네 주장을 하기 위해서 3시간을 씁니다 이게 이제 애국 청년 변이제하고는 결이 좀 다릅니다 영화 왜냐하면 책을 쓴 사람이 지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3시간짜리 영화를 만든 거니까 제가 아까 칸니웨스트 트윗에서도 말했다시피 이런 진정한 유대인의 흑인이라는 주장은 나름 뭐 추종자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내용 자체는 전형적인 음모론인데 유대인들이 흑인을 속이고 있다 홀로코스트는 조작된 거다 유대인의 비밀결사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근데 이제 참신한 거는 성경에 있는 열두지파 등 유대인의 부족들이 사실은 흑인이었고 이를 감추기 위해서 유대인이 흑인을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오래된 차별이 있는 국가에서 환당국이 빠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이 책의 부제는 Wake up black america 미국의 흑인들이여 깨어나라야 자 어르신들 유튜브 보고 앉았다가 이거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그분들은 이제 또 베리칩하고 연결시키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어떻게 뭘로 지배해 베리칩으로 그렇죠 저하고 에디터는 녹음 사이에 지금 녹음은 오래가 지치니까 나성인이 들고 온 베리 초콜릿을 먹었어요 맞아요 저건 사실이에요 아주 달고 하나 이상 못 먹어요 너무 느끼해서 왜냐하면 미국 과자거든요 저걸 먹기 전에도 우린 이미 몸에 베리칩 주입을 받았어요 제가 아는 베리칩은 냉동 동결 건조된 성갑이가 좋아하는 그런 거라고 그게 아니고 코로나 백신으로 이미 베리칩은 이식이 되었죠 끝났죠 아참 이게 다큐멘터리 영화이기 때문에 어떤 주제의식을 내러티브에 녹여내기보다는 그냥 본인들의 음모론을 대놓고 떠드는 영화거든요 제가 길게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영화에서 직접 나온 대사들을 인용해서 이게 왜 이렇게 미친 소리인지를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ADL도 이 영화에 대해서는 길게 반박하기보다는 그냥 영화에 나온 대사를 인용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현명하네요 대사 보실까요? 네 지금부터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흑인들은 이제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잃어버린 자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세파르드 아슈케나지 미즈라의 유대인은 고대 이스라엘 12지파와 성경적 혈연관계가 없는 종교적 개종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다음 주장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서아프리카 흑인 반투스 조상들을 북미 동부 해안의 노예 상업 중심지인 유대인 유포트가 소유한 노예 항구로 데려온 유대인 노예선에 대해서 전혀 배우지 못합니다 사실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이 새끼야 우리는 자 아직 몇 가지 더 읽어드리죠 네 다음 주장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본성을 감추고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주요 거짓을 만들어냈습니다 1. 유대인은 이스라엘 민족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선민이다 2. 예수 그릴소는 유대인이었다 3. 2차 세계대전 중 600만 명의 유대인이 홀로코스트에서 살해됐다 자 다음이 짱이에요 4. 모든 인종은 평등하거나 모두 형제이다 자 이를 통해서 지금 블랙팬더에 반발합니다 음 이건 왜 들어가는 거지? 글쎄요 5. 유대인은 또 다른 종교 집단에 불과하다 또 다른 종교 집단이지 뭐야 그럼 그러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주장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백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국가로 이주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인 유대인들은 흑인들이 이스라엘의 진짜 자손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미국을 협박할 것입니다 야 정강훈이 미국 가면 이런 말 하겠네요 장희동 사람들이 진짜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충분히 가능하죠 그들은 미국을 강탈할 것이고 흑인들이 그들이 누구인지 안다면 그들의 세계지배 계획은 실패할 것입니다 아 신났어요 그래픽 노벨로 만들 법 하던데 정말 주옥 같은 말들이죠 변희재씨도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하고 잘 놀았어요 한국식 이런 소리 이런 영화를 대놓고 홍보했으니까 당연히 엄청난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찰스 바클리나 레즈밀러 같은 농국의 원로 원로랑은 조금 나이가 모자라긴 한데 어쨌든 두 해설 모두 존경받는 원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단주 조차이 당시의 소속 팀이 브루클린 레츠였죠 브루클린 레츠의 구단주 NBA 커미셔너 아담 실버까지 비판을 하자 KBO 총재 같은 인물입니다 그는 한 달여가 지난 11월 21일 브루클린 레츠와 ADL 어빙이 공동 성명을 올리게 됐습니다 50만 달러를 기부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부분이 백미죠 어빙은 끝까지 기부는 한들 사과를 하지 않았고 ADL은 사과를 안 하니까 기부를 거부했습니다 그럼 공동 성명을 내기로 해놓고 사과는 안 한 거예요? 네 이봐요 한의배교랑 똑같잖아요 돈 낼 테니까 사과 안 하겠다 근데 ADL의 입장이 되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어빙은 카니하고 비싼 생각을 하고 있죠 나에게 사과는 비싸지만 돈은 싸다 돈 정도는 낼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카니랑 똑같이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래도 내가 이렇게 농구를 잘하는데 니들이 나를 버릴 수 있어? 실제로 그렇게 농구를 잘하고요 네 이후에 어빙은 정말 자신이 아예 농구에서 퇴출될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자 억지로 사과를 했지만 이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었고 이후에 나이키와의 후원 계약 또한 종료되는 등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카니하고 얘기가 다릅니다 아디다스에 있어서 카니는 절대적이었어요 근데 아디다스는 카니를 버렸잖아요 나이키에게 있어서 카이리 어빙은 절대적이지 않거든요 네 그보다 많이 팔아주는 선수들 얼마든지 나이키랑 있거든요 그렇죠 버리는 거 아무 일도 아니었어 나이키에게는 근데 어빙에게는 치명적이죠 어빙의 계약이 제가 알기로는 천만 달러가 넘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보다 더 비쌉니다 네 근데 이런 계약이 종료됐죠 사과는 그래서 결국 사과했는데 이때 기자가 당신 반유대주의자냐고 물었을 때 노 라고 답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물쭈물했나? 굳이 노 를 안 합니다 끝까지 본인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NBA 커미션 아담 실버가 나서서 이제 이거를 수습을 안 하면 진짜 NBA가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NBA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가장 잘 대처하는 리그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리그 차원에서 우리가 당장 유럽 축구들을 생각해 보자고요 정치적인 메시지 하나도 얘기 안 합니다 네 웬만하면 하나도 안 합니다 실제로는 유럽의 그 리그들이 무사 안일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경기장 내의 선수와 관객들이 자꾸 동양인 차별하려고 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NBA 가서는 못 그래요 NBA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계속 내요 그렇죠 우리 베이비클럽장 애틀랜타 주민 베이비클럽장하고도 우리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애틀랜타 구단은 2월이 되면 블랙 히스토리 머스가 되면 저지의 ATL이라고 안 쓰고 MLK라고 써있는 저지를 씁니다 마틴 루터킹이라고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거 가장 두려워하지 않아요 NBA는 그런 곳에 가이리어빙? 사실 인종차별주의적인 발언을 했다가 구단주도 쫓겨난 게 NBA인데 그렇죠 사유재산을 강탈했어요 심지어 공개된 발언도 아니었잖아요 그게 한 번도 아니에요 최근에 한 번 더 있었습니다 피닉스 선주도 구단주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제 선수가 이런 걸 했다면 당연히 이제 커미셔너가 중재에 나서서 어떻게든 수습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가 나서서 면담을 했고 그 자리에서 이제 어빙이 본인은 반유대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하면서 겨우 봉합됐습니다 실제로 어빙은 말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죠 그렇죠 그런데 뭐 열심히 유도심문을 했겠죠 이렇게 2022년 말에 미국은 반유대주의와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었고 그 싸움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와 2022년에 반유대주의와 싸움을 하고 있어야 돼 그렇죠 아니 근데 아까 제가 ADL 홈페이지에서 봤는데 2022년에 반유대 사건이 급격하게 증가했대요 트럼프가 아시아 차별 발언하면 아시아에 대한 혐오 문제가 늘어나는 거랑 똑같은 이치죠 근데 저 같은 사람도 ADL에 기부를 할 정도가 됐으니까 이렇게 반유대주의를 맞서서 싸우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도 확실히 늘어났겠죠 맞습니다 이제 저 결론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사건을 직접 겪고 조사를 하면서 두 개의 질문이 떠올랐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이거를 마치려고 합니다 네 이게 저도 어쩔 수 없는 한국인인 게 자유로운 글쓰기를 하지 못하고 자꾸 결론 부분을 쓰려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 부분에도 꼭 이제 첫째 둘째 이렇게 요점 정리식으로 쓰려 하죠 공개 방송 때 보셨잖아요 손이상을 본받으세요 저렇게 한다고? 그건 저는 놀라운 재능이자 능력이라고 봐요 그럼요? 네 그건 저도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네 스스로도 약간 좀 자괴감 느껴지는데 그래도 이제 제 메시지가 이렇게 해야 효과적으로 전달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거죠 카이리오빙부터 카니어스까지 보면서 왜 흑인 커뮤니티는 유독 음모론에 대해서 취약한가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아 물론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음모론에 빠지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네 여기도 그래요 네 예를 들면 미국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차상위 계층이고 문화적으로도 소외받는 이른바 레드넥이라고 불리는 인구밀도 낮은 곳에 주로 거주하는 백인 네 이런 거는 익히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트레버 네 다만 흑인 커뮤니티들이 유독 정부에 대한 반감을 보이고 엘리트들에 대한 반감을 보이는 데는 역사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정부가 흑인을 상대로 생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덜 알려진 사건이어서 네 이걸 꼭 이렇게 좀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네 흑인 커뮤니티가 막 무식해서 이런 거에 빠지는 게 아니라 실제 역사적인 맥락이 있다 이걸 꼭 알리고 싶었거든요 음모론이라고 치부받던 의견이 사실로 밝혀진 몇 안 되는 사건이죠 이게 바로 터스키이 매독 생체 실험 사건 네 XSFM입니다 네 진경옥 팀장입니다 저희 엄마요 진짜 경자옥자요 충성 경장 진경옥 세상의 모든 경옥을 위해 120시간 진하게 다렸습니다 활력 있는 사람들의 이름 진경옥 평상네이처 같은 시작이지만 끝은 다르고 싶기에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비닐 포장제를 줄이고 산책길에 버려진 쓰레기도 플러깅백에 담아보고 세상엔 작지만 우리에겐 큰 도전 함께 걸어요 자연주의 천연 샴푸 빅그린 터스키기는 미국 엘라베마주에 있는 작은 소도시입니다 구에요? 구 엘라베마에서는 가장 큰 도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몽고메리에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몽고메리는 미국사에 관심 조금이라도 있는 분이라면 몽고메리 버스보이콧 사건으로 들어보신 그런 곳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엘라베마의 미국에서 이미지 자체가 완전 시골인데다가 최근에는 강간과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중단 또한 불허하는 낙태금지법을 발용해서 전국가적인 여성의 선택권 운동을 불러일으킨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남부가 위험하다 남부가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엘라베마 정도만 돼도 미국인들이 신경 껐을 텐데 월랜도까지 이런 법을 지금 반응하고 앉았으니 공화당이 접수한 곳들 그래서 좀 인종차별적이라는 인식도 많고 뭔가 시대에 따라가지 못하는 곳이다 이런 이미지가 많습니다 그런 엘라베마의 소도시인 터스키기에서 이 사건이 일어난 게 1930년대입니다 1932년 미국 공중보건국이 매독의 자연사를 기록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는데 이 연구의 이름을 흑인 남성에 치료되지 않은 매독에 대한 터스키기 연구라고 이름 붙입니다 600여 명의 흑인 남성에 참여를 했는데 중요한 건 사전 동의는 전혀 없었고 어떤 질병으로 연구되는지도 알려주지 않은 채 나쁜 피, Bad Blood라는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0년대 미국에서 흑인이라면 교육 수준이 전무에 가까웠을 테니까 이렇게 속이기 쉬웠다는 겁니다 연구의 대가로는 무료 건강검진과 무료 식사가 제공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독을 주입했다 뭐 여기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그러니까 연구에 대한 대가 별로 안 주고 그냥 사전 동의 없었고 이게 사실 엄청난 연구윤리 위반들이지만 그리고 평등에 대한 개념이 배운 사람들 사이에서도 흔치 않았던 시절 20세기 초반이니까 정말 양보해서 그렇다고 칩시다 생체 실험을 했다 20세기 초반에 정말 무서운 일은 1943년에 생깁니다 페니실린이 매독 치료제가 돼서 널리 보급됐지만 연구 참가자들에게는 치료제가 제공되지 않았던 겁니다 정말이지 살아있는 인간의 몸을 쓰고 버렸다라는 게 맞는 표현이겠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연구가 1972년까지 계속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험에 참가시킨 사람이 되게 많았겠죠 1972년까지 이 긴 시간 동안 치료제는 지급하지 않았고요 지금도 터스킥이라는 도시는 찾아보면 인구가 만 명이 안 되는 조그만 동네예요 그렇죠 아무도 모르게 진행이 됐을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치료제가 제공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연구 참가자들의 리스트가 터스킥이 병원에 다 돌았고 이들에게는 병원에 오면 돌려보내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심지어는 이들 중에 일부가 1차 대전으로 육군에 징집됐을 때 매독이 이제 발견이 돼서 육군에서 치료를 해주려고 했더니 공중보건국이 이를 막은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국가가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1960년대 공중보건국에 근무를 하던 성병조사관 피터 벅스턴이라는 사람이 알게 돼서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연구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모든 참가자가 사망하고 부검할 때까지 연구를 계속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게 페니실린이 비싼 약도 아니고 1972년에 귀한 약도 아닌데 왜 그걸 제공을 안 했을까 했는데 사망과 부검까지 봐야 해서 자연사를 시켜야지 본인들의 연구가 완성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벅스턴이 기자에게 이 정보를 흘렸고 1972년 AP통신에서 이를 폭로했습니다 28명의 참가자가 매독으로 사망했고 100명의 관련 합병증으로 사망했으며 최소 40여 명의 배우자가 매독 진단을 받았고 19명의 자녀가 태어날 때 매독에 전염돼 있었습니다 언제나 조사에서 이 정도가 나왔다는 건 실제로 더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건 공식적인 자료에선 안 나오는 일입니다만 당시 그 지역에서는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흑인 남성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하고 있다 근데 만 명이 안 되는 작은 소도시에서 600명의 남성이 흑인 남성만 참여를 했는데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그냥 돌려보내고 그러면 이게 도시 전설처럼 흑인만을 상대로 한 생체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아무리 그래도 라고 하면 그냥 흘리게 됩니다 그냥 대사수의 시민들이 상처를 입고 있으니 어떤 계층에 그러니 이런 말도 나오는 거지 라고 이성적인 사람들도 그렇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근데 이게 진짜로 밝혀지고 나니까 흑인 커뮤니티 전체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지금도 흑인 커뮤니티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정부에 대한 불신과 백신에 대한 불신 백신에 대한 불신은 크죠 그리고 음모론에 쉽게 빠지는 경향 등은 이 사건 때문에 생겨났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죠 단 한 번 믿음을 저버리면 상처는 오래 갑니다 그리고 이제 겨우 50년 좀 지났어요 실내에 나는 상처는 몸에 나는 상처보다 훨씬 깊고 오래 가요 이렇게 이 때문에 1997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직접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카이리 어빙도 이 음모론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주장을 했던 과거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저 환단곡이 환빠가 지금 카이리 어빙의 이력서의 전부가 아니에요 가장 커리어 초반기부터 이 사람 지구평평서를 지구평평론자입니다 근데 그게 약간 퀄드적인 인기가 있었어요 거기까지는 네 그래서 5만 밈이 다 나오죠 하와이의 NBA팀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카이리 어빙의 주장에 따르면 하와이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에서 지구평평론을 믿고 있는 선수가 농구를 개 잘하니까 그리고 막 초콜릿 풍듀 이런 거 보여주면서 카이리가 보는 지구 떨어지고 밑으로 그때만 해도 얘기하신 대로 그냥 밈이 나오면서 아 쟤 왜 이렇게 멍청하냐 웃긴다 재밌네 이거였는데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을 절대 거부하면서 비판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NBA는 팬데믹 초기에 이 문제 때문에 엄청난 홍역을 치렀습니다 올해 플레이오프 시작되기 전에 지금 미너스탄에는 그때 유타 제재에 있었던 루디 고베어 선수가 이 사람이 코로나를 안 믿는다면서 코로나 직후에 인터뷰를 한 다음에 그 인터뷰 세트 어딘가를 핥죠 그랬다 바로 걸리죠 그래서 사과를 하는데 문제는 리그의 대표적인 센터 중 한 사람인 지금은 동료인 미네소타의 칼 앤소니 타운스가 어머니를 코로나19로 여의했기 때문에 더 크게 문제가 됩니다 사과하려고 난리가 납니다 이게 리그 전체가 좀 발칵 뒤집히는 일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최고 스타가 백신 맞기를 끝도 없이 거부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왜 무지에서 음모론에 휘둘리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알고 보면 이제 이런 역사적 맥락이 있기 때문에 더 풀어가기가 힘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 맥락은 문화적인 DNA로 전승됩니다 집안 어른들이 하는 말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 같은 방식으로 나한테 자리 잡잖아요 저도 사실 이 원고를 쓰면서 흑인이 진정한 유대인이라는 음모론이 있다는 건 처음 알았는데 누군가가 그런 음모론에 빠지면 당연히 비판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역사적 맥락이 있으면 알아야지 이런 사람들도 최소한의 설득을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중요한 얘기입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마지막 부분 좋아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반유대주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유대인을 보기 자체가 좀 힘들고 봐도 모르고 봐도 모르고 맞아요 유대교 신자도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일은 없을 겁니다 아마 이런 시간 동안 다만 저는 이 이야기를 친구들과 나누다가 우리 안에도 반유대주의가 엄존하는구나 를 느꼈습니다 칸예웨스트의 이야기를 하면 대표적인 반응이 와 유대인 무섭네 진짜 칸예웨스트 보내버렸네 뭐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런 상황을 가정해보자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 배우가 한국에 대해서 나쁜 발언을 계속한다 한국인 모두 죽이고 싶다 한국인 대량 악살한 일본 제국주의가 옳았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래서 현대랑 삼성은 이 배우에 대한 스폰십을 끊었어요 가정하죠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와 한국인 무섭네 한국인 권력 장난 아니네 배우 하나 이렇게 보내버리네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네 민가는 무책임하게 얘기해도 된다고들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민가에서 떠드는 개개인의 무책임이 쌓여서 학살이 돼요 네 유대인 중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어떤 소수인종에도 성공한 사람들은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유대인도 유럽이든 미국에서든 소수계 중 하나일 뿐이고 정말 일부 권력이나 재력을 가진 사람을 제외하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시민들입니다 네 무슨 비밀결사처럼 한 몸으로 기민하게 움직여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는 못 그러면서 남들이 그런다 그러면 잘만 믿어요 또 그러니까요 제가 아는 유일한 두 명의 유대인은 아 세 명이네요 갤러지반과 하워드 왈로위치 저는 빌 골드버그 끝 지금 AW 챔피언이 유대인이죠 MJF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유대인을 뭔가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 어렸을 때 엄청 유행하던 게 있었어요 탈무드 교육법 탈무드라는 게 유대교의 가르침을 전하는 책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사실 두꺼운 경전에 가까운 책이라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별로 읽어본 사람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탈무드에서 유행 한 번 바뀌어서 또 왔던 게 하부루타였어요 하부루타 교육법 그때 당시 한국에서는 유대인들은 모두 탈무드를 통해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횡행했습니다 이게 이제 무책임한 민간이 이야기가 퍼지는 공론장으로 가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서구에서 만들어낸 얘기 중에 가장 저열한 어떤 것이 스팸처럼 수입되죠 그래서 우리는 부대찌개를 먹듯이 이런 음모론을 먹게 됩니다 한국에 흘러들어왔다면 그런 연언을 가지고 있겠죠 문화적으로 근데 탈무드는 그냥 읽으면 재미는 있어요 이거 열심히 읽었지만 우리 세계를 지배하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이소보아 같아가지고 최근에 있었던 유대인에 대한 스테레오 타입이 많이 드러난 얘기는 한국에도 몇 년 전부터 페이팔 마피아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이제 페이팔 마피아가 뭐냐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생긴 용어인데 페이팔을 함께 만들고 이제 초기 멤버로 일했던 일론 머스크 맥스레브친 피러틸 등의 인물이 페이팔을 매각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고 이 돈을 여러 기업에 투자해서 실리콘밸리의 유수의 기업들의 메인 투자자가 됐다 그래서 페이팔 출신 인물들이 실리콘밸리를 장악하고 있다는 뜻에서 마피아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뭐에 마피아 걸면 참 흥미롭거든요 실제 그들은 유튜브 페이스북 테슬라를 비롯해서 아니면 또 이제 직업과 관련한 내용이 주로 공유된 소셜미디어였죠 링크드인 모바일 게임 전문회사 진가 등에 투자를 하면서 거대한 풀을 축적했습니다 페이팔 마피아 중에 몇 명이 유대인이란 이유로 사실은 유대자본이 실리콘밸리를 지배해가는 과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다들 그런 식으로 마피아가 돼서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으면 유럽과 북미 도처에 살고 있는 유대인 아이들이 그렇게 따돌림을 당하게 돕겠습니까? 근데 제가 옛날에 세상을 잘 몰랐으니까 그랬겠죠 가는 데마다 김승현 회장을 보내서 빠따지를 냈겠지 이런 류의 음모론을 저는 옛날에 되게 좋아했거든요 찾아다니면서 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신박한 헛소리니까 그래서 보고 그때는 그걸 보고 다들 웃음으로 그냥 개그로 소비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스파게티 괴물 종교랑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그냥 근데 지금은 이게 사회 문제가 된 게 오히려 시간이 지나고 내가 어른이 되니까 이게 사회 문제가 되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그때도 있었는데 인식하지 못했는지 그렇죠 이게 사실 이런 음모론을 보면 이걸 진짜 믿는 사람이 있어? 네 그런데 그걸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제가 전에 얘기했던 조지 산토스에서도 얘기했듯이 그걸 믿는 사람이 연방 하원 의원도 됐으니까 역병은 그때도 있었죠 작은 마을에서 벌어지는 문제 이런 사람들이 자신을 신격화시키면서 어떤 리모트된 동네에서 발생시키는 문제 아니면 이런 걸 책을 통해서 읽고 감명받았던 외로운 늑대 같은 사람이 벌이는 테러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재미있는 가식거리가 돼서 이발소 책에 꽂혀서 돌아다니는 정도였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음모론이 역병이라면 역병이 퍼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졌다는 차이밖에 없죠 그러네요 너무 빨리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는 거 네 전파성이 너무 강해졌네 네 거기에 교차되다가 인기를 얻은 어떤 사람들이 미하원 의원이 되고요 네 네 맥스 레부치나 피러틸 뭐 유대계인 건 맞는데 레부치는 우크라이나 이민자입니다 반유대주의의 간략한 역사에도 말한 바 있듯이 유대계들의 박해를 피해서 동유럽으로 이주를 했으니까 이상한 건 아니죠 네 피러틸은 유대인은 맞는데 독실한 기독교인의 공화당 열렬한 지지자입니다 그럼 앞뒤가 안 맞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엄청난 투자를 어디선가 받아서 기업을 우주대인 커뮤니티지 성공시키고 위로 올라갔다 그렇죠 기독교인과 공화당 지지자인 건 연막이지 남의 성공은 이렇게 쉽죠 해석하기 물론 이스라엘이 이제 스태트업을 키우는데 워낙 열심히고 펀드도 많이 조성하고 실제로도 많은 성공을 거두는 등 한국도 국가적 정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알아요? 근데 이걸 근거 없는 음모론을 전제로 깔고 들어가면 당연히 판단력이 흐려지죠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 어쩌다가 우연히 공부를 잘해가지고 무역을 하고 외교를 하면서 유대인들 만나게 돼 그랬을 때 실수할걸요? 아니 그리고 다른 자본에 대해서는 이런 음모론을 가지지 않아요 음모론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고요 중국인들도 이런 식의 가짜 차별 음모론 같은 거 만들려나요? 만주 쪽의 민족들이나 신장의구르 민족들 가지고 장난치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도 유대인 친구들이 있지만 뭐 그냥 평범한 친구들입니다 하워드 왈로이치 같은 비밀 결사체 아니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백인 친구들 중에서 제가 유대인인지 모르는 친구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렇죠 물어볼 기회가 사실 없고 그리고 명절을 조용히 치르죠 몰래 몰래 네 뭐 그 프렌지에 보면은 그 로스 갤러가 아로마딜로 네 막 한우카 치르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보면 뭐 어디서 파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애한테 이런 명절이 있다고 가르쳐주는 저녁 먹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그들이 유대인인 건 아니건 저는 알 길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고 네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제 반유대주의 성향이 엄청난 문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딱히 네 다만 최소한 우리와 다른 민족이나 인종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는 것은 없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좀 거론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죠 여긴 동아시아고 맥락이 많이 다르고 일본을 제외하면 2차 대전에 얽혀있는 히스토리는 완전히 다른 것을 소비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문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우리 주변의 이웃 국가의 이웃 민족들을 차별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요 그게 제가 조지산 토스트 얘기했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사회부 기자들이 어 저런 민족이 저런 범죄를 저질렀대라는 걸 크게 떠들고 다니고 그걸로 기껏해야 연봉 6천만 원 받고 사회는 어제보다 훨씬 더 더러워져 있는 상황을 걱정했으면 좋겠다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죠 그런 얘기였습니다 홀로코스트에 대한 다른 유색인종의 박탈감 같은 것도 조금 있잖아요 조지산 토스트 얘기하고 연결해서 이 이야기를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역경은 정치적 자산이에요 보통 대표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게 집시들이죠 집시들도 유럽에서 대표적으로 소외받고 박해받은 계층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실제로 나치에 대한 유대인 학살이 있었을 때 집시도 굉장히 많이 학살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집계가 불가능했을 뿐이죠 네 근데 이제 600만 명이라는 압도적인 수치 때문에 이제 자 거론이 안 된다고 좀 소외감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아프리칸 같은 경우에도 더 긴 시간 동안 더 많은 아프리칸이 살해를 당했는데 세계는 백인이사 학살을 당하고 나서야 주목하기 시작했다라는 비판점도 있었고요 그런 박탈감도 있었고 그래 돈 문제죠 따라서 앞으로 아프리카의 신흥 개발도상국들이 돈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들이 되고 나면 그때 가서 문제가 되겠죠 아마 우리가 이제 한참 늙었을 때쯤 되면 똑같이 겪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카녀를 통해 이렇게까지 말할 게 많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된 건 인류의 불행입니다 이런 왕빌런을 소개를 하면서 이번 나성통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비견할 만한 악당을 더 가지고 나오시겠습니다 그분은 돈이 더 많죠 아마?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다른 분야에 있어서 똑같이 인류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분은 심지어 아직도 업계가 버리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더 큰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인류를 향한 진상짓이 현재 진행형인 왕악당을 곧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성균 곧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XSFM입니다 XSFM입니다 이 모든 걸 하나로 빅그린 안젤리카 샴푸 빅그린 두피강화 천연 샴푸 빅그린 안젤리카 달콤한 건 건강에 호롭다 당분 고민 없이 달달함은 300배 꿀보다 더 진한 스테비아 토마토 토망고 치약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그냥 싼 거 사자 싼 거 얘 봐라 요즘엔 안 그래 꼼꼼히 따져봐야지 요즘엔 그럼 어떤 치약 쓰는데? 요즘엔 요즘 치약 요즘 치약 유해 성분이 의심되는 건 하나도 쓰지 않고 오직 자연 유래 성분으로만 만들었거든 파라벤, 트리클로산, 합성계면활성제 조금의 의심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성분부터 효과까지 안심치약, 요즘치약 요즘치약 광고라고 지나가겠습니다 요치요치 유해성 논란이 있는 성분들을 모두 배제하고 조던의 백넘버죠 23가지 고기능성 자연 유래 성분으로 만들었습니다 양치를 바로 하고도 과일 맛을 느낄 수 있는 저자극성 치약입니다 후기 많아요 안녕하세요 치약 시고는 약간 비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구매율이 높고 선호도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가정의 달 행사 중으로 다음 주에 이벤트가 종료됩니다 3개 구매 시 20% 할인에 무료 배송까지 붙여드립니다 액세스몰에서 요즘 치약을 늘 사시던 모든 여러분 조금 쌉니다 이번 달에 그렇습니다 아스트랄뉴스 기록실 뉴스 아카이브 9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의 뉴스 아카이브는 오랜만에 옛날 뉴스 네 1933년 5월 10일 독일 대부분의 대학에서 나치 당원들이 대학 도서관에서 독일적이지 않은 책 비독일적 책 그런 책을 갖고 나와서 불을 질렀습니다 인류사에서 가장 유명한 2대 분서사건 중에 하나죠 일대는 진 나라에서 있던 거고요 그렇죠 분서갱유고 그래서 이 분서가 일어났던 베를린의 아우구스트 베벨광장 중앙 바닥에 창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바닥에 이렇게 창문이 있고 창문 안에 보면 텅 빈 서가가 있다고 하죠 분서를 의미하는 상징하는 분서는 가장 임팩트 있고 상징적인 메시지인데 인류 역사에서 보면 우리가 아는 것도 지금 대표적으로 두 개밖에 기억이 안 나잖아요 국가적으로 주행했던 건 물론 문역대도 있기도 했고 그랬겠지만 문화대역 문역대도 분서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시황이나 나치 마오쩌똥쯤은 돼야 할 수 있는 일이라서겠죠 한국에서는 제세대는 아니고 풍문으로만 듣던 만화책 화형식 같은 게 기억이 나네요 저는 자주 봤습니다 아 자주 보셨어요? 한국의 이런 민간에 의한 분서는 보통 소양 없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심어주는 통치의 일환으로 자행돼서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홍이봉이 했던 일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만화책을 불사른다거나 그리고 이것과는 조금 개념이 다른 한국에서 제가 자주 보던 분서로는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정도 용산에서 복제 소프트웨어 디스켓과 CD를 불태우는 일을 가끔 했습니다 아니 그거 다 녹아서 유독가스 나오잖아요 제가 생각해드린 게 그거예요 저걸 마스크를 안 쓰고 저렇게 태우고 있으면 어떡해 세상에 그리고 불법일걸요? 제가 말한 건 다 헛소리니까 잊어버리시고요 분서란 제가 말씀드린 개념이 아닙니다 90년 전 5월 10일에 나치 당원들이 책을 태웁니다 독일적이지 않다는 이유로요 상관이 있는 이야기는 아닌데 비슷한 일이 우연하게 겹친 사건이 몇 개 있습니다 올해로 와봅니다 올해 1월 서울시청에서는 작은 도서관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가 되살리는 일이 있었어요 서울시의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이 사실이 한겨레에서 보도가 되고 지역 이용자들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오세훈 시장이 하루 만에 시장 보고도 없이 사업을 폐지시키냐면서 격노하고 사업을 다시 추진했던 일입니다 오세훈 정치의 진수 중에 하나죠 하고 싶은 일을 조용히 밀어넣은 다음에 욕을 먹으면 내가 언제 그랬냐라고 화를 내면서 뒤집는 방식은 이명박 서울시장 때도 쓰던 방식이고 이명박의 집계 중 하나인 오세훈이 배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도서관 사업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수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죠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원래 살던 주민들이 계속 살면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일이었거든요 이걸 도시재생이라고 불렀죠 재개발에 반대되는 정치적 용어였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만족도를 높이려면 우리 동네가 살기 좋다라는 마음을 은연 중에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열심히 만들었던 게 작은 도서관이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자기도 책 보고 앉아있는 그렇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친해지고 더 나아가서 친해지면 사회적 기업을 만들면 그 사회적 기업도 보조금을 많이 줬죠 그리고 이걸 오세훈 시장은 재취임하자마자 시민단체에 혈세 퍼준다라는 프로파간다를 퍼뜨렸고 많이 없앴습니다 이 중에는 일부 기업으로 발전한 곳들도 있었는데 그런 곳들을 빼면 다들 끊어졌죠 그리고 이들을 이어주고 동네와 동네 사람들과 시민 개인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던 작은 도서관을 없애는 게 오세훈의 수건 사업일 것은 당연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오피셜하게는 오세훈 시장이 나한테 보고도 안 하고 사업을 이렇게 배지시키냐면서 경로했다고 하잖아요 내가 원하긴 했지만 그것도 모르는 일이니까 근데 신기한 거는 이 작은 도서관이 2015년부터 8년 동안 한 해 7, 8억의 예산이 집행됐었거든요 공돈으로 해결한 겁니다 사실상 7, 8억이면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지원금이고 구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구립 도서관 있잖아요 구립 도서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기도 하고 서울시에서도 지원을 하는 거죠 메인은 주로 구비이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모든 지자체장이 다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강남구, 소초구만 제외하면 그냥 다 됐고 시는 돈을 거의 안 쓰고 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서울시 전체 380개에 7에서 8억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곳당 1년에 150에서 200만 원 정도예요 책살 돈도 안 돼요 사실 인터넷비? 그렇죠 난방비? 그렇게 꾸준히 8년 동안 집행이 되고 있었는데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에 7억, 5억 6천 이렇게 스멀스멀 줄긴 했었거든요 이것도 상징이죠 정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조용히 예산을 줄여요 그러면 거미줄이 끼고 폐가가 슬슬 되겠죠 그러면 시민들이 정치적 효용을 느껴서 어떤 시설을 쓰고 어떤 혜택을 받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게 정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신임 지자체장이 신임 정치인이 정치를 그지같이 해서 이렇게 되네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지만 실제 여론은 전임 정치인이 만들어 놓은 게 역시 이상하네로 해석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스멀스멀 줄이다가 폐지하니까 갑자기 경로 그리고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올해 초 홍시장의 대구시도 한 해 2억씩 집행되던 작은 도서관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대구가 헬일 줄 아는데 대구는 다른 지자체에서 성공한 걸 정말 적극적으로 잘 받아들이는 지자체입니다 저는 이유를 그렇게 분석합니다 보통 대구시장들이 정치적으로 의지가 없어서 이런 사업을 열심히 안 한다 그래서 어공들이 알아서 하는 편이다 하지만 시장이 홍시라면 대구시에서는 큰 금액이 아니라서 구군 예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삭감했다고 하네요 그러면 구와 군도 안 합니다 그러고 보니 서울시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논란이 되고 주민 반발이 거세지니까 현재 사업 방식을 개선해 자치구와 구립도서관 그리고 작은 도서관이 유기적인 상호 협력 체계에서 운영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말은 대개 쓸데없이 길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올 하반기부터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긴 말을 짧게 줄이면 뭔가 구에 떠넘기겠다는 말 같이 들리죠? 그리고 내가 구청장이죠? 그럼 이건 그냥 도서관에 떠넘기겠다는 말로 들립니다 구립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이 유기적인 상호 협력 체계 여기에서 자치구를 빼고 싶거든요 그럼 니 알아서 해! 구립도서관 예산도 아마 구에서 나가니까요 네 그럼 구에서는 시민들에게 떠넘기거나 입장료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수익사업을 만든다거나 안에서 그리고 월세를 받는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마포구처럼 없애겠죠? 그 얘기를 벌써 하면 어떡해요? 네! 여기서 또 힌트 같은 우연이 겹칩니다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건인데 마포구가 관내 구립 작은 도서관을 모두 독서실로 전환하려다가 반대 여론 때문에 실패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마포구청장은 국민의힘 박강수 구청장 시사포커스와 마포 땡큐뉴스를 갖고 있는 언론인 유닛이었죠 마포 땡큐뉴스 시사포커스의 유튜브 채널은 저도 의원들 발언 클립을 딸려고 자주 방문하는 채널이에요 채널의 성향을 보면 극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선된 마포구청장이 아주 상징적인 인물인 게 보통 극우 유튜브의 얼굴에 해당하는 인물이 공천을 받는 게 힘들거든요 네 왜냐하면 당내에서 그 사람들을 그냥 브로우치로 보고 그냥 장식품으로 보는 경향이 있기도 하고 이 사람들에게 권력을 주는 게 자기들 상하 질서에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리 안 주는데 이런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람이 침투했습니다 그리고 박강수 구청장은 작년에 도서관을 독서실로 전환하기 전에 마포구립 작은 도서관 고유의 기능을 지키기 위한 주민공청회라는 걸 했어요 여기에서 마포를 떠나는 이유가 사람들이 마포를 떠나는 이유가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못 가서 그렇다 홍익대 서강대 총장에게 동량하러 갔다 지역 주민들의 대학 입학 문턱을 낮춰주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공정과 상식이 어긋나잖아요 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어요 그렇죠 이게 지역 주민 입학 특례가 무슨 인구 소멸 지역도 아니고 즉값이 서울에서 5위 안에 드는 마포면 그러니까요 마용성의 마포잖아요 그렇죠 거기 살면은 마포 소재 대학교 입학 특례가 있다고? 대단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못 가서 특부모들이 마포를 떠날 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애는 떠나도? 너무하네요 진짜 어쨌든 이런 발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련의 사건이 있을 때 마포중앙도서관장인 송경진 관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예산안은 30% 삭감에서 제출하라고 하고 작은 도서관을 독서실로 전환하라는 지시가 이해가 안 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거든요 박강수 구청장이 이번 달에 송경진 관장을 파면했습니다 징계 이유가 독특해요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의 게시물을 개인적인 감정에 휩쓸려 단정적이고 과장하게 작성하여 페이스북 계정에 전체 공개로 게시하고 언론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응한 점이라고 합니다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의 게시물을 개인적인 감정에 휩쓸려 단정적이고 과장되게 작성하여 유튜브에 전체 공개한 대가로 구청장이 된 사람인데요 그렇죠 우리 구청장님은 그렇습니다 언론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응했고요 네 자 우리 오늘의 뉴스 아카이브를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정말로 33년 5월 10일에 독일의 움직임과 닮았기 때문입니다 네 극우의 반지성주의의 극단화입니다 이걸 우리가 모두 극우도 아니고 우리가 반지성주의가 극단화된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 삶에 널려있는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생활의 이슈 중에 이미 들어와 있는 아젠다가 있습니다 뭐죠? 카공족 혐오입니다 카페에서 공부 오래 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혐오를 언론이 내가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부추기죠 하지만 실제로 그분들은 피해자죠 집이 좁은데 집에 환경이 좋지 않은데 대학교가 도서관 사업을 축소하는데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갈 곳이 없는데 혹은 내가 지금 대학교에 붙어 있을 시간이 없는데 다른 알바 하더라고요 예나 지금이나 가장 공부하는데 운 좋았던 사람들은 도서관의 알바로 채용된 학생들이었어요 그 소수를 빼면 난 다른 알바 해야 돼요 호프집 가야 되고 커피 가야 되고 하긴 지금 한 건물 건너 혹은 한 건물에 여러 개의 스터디 카페가 있는 걸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할 공간이 모자라드는 게 많네요 공부하고 싶은 학생에게 돈도 공간도 빼앗은 사회가 반성해야지 왜 공부하고 싶은 젊은이를 뭐라고 합니까? 왜 혐오합니까? 이게 내놓는 메시지는 결국 그 구가 하고 싶은 메시지로 저는 흘러간다고 생각합니다 얕은 아마 큰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부하는 새끼들을 뭐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사회는 더 이상 신분이 뒤섞이면 안 되니까 정도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가 아닐까? 카공족 혐오가? 카공족은 왜 혐오예요? 도서관을 없앤 마포구청장을 뭐라고 해야죠 아니 그러면 그래서 도서관을 독서실로 전환하려는 박강수 구청장의 정책에 동의하시는 건가요? 그 디테일은 어디 있냐면 이 단어의 잘못입니다 독서실로 전환이라 그러면 면이 동일하고 책이 조금만 빠지고 운영을 똑같이 하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도서관장이 얘기했죠 실제로는 없앤다 실제로는 없애는 중이다 실제로 없애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리고 어디 다른데 상업시설로 내주겠죠 그리고 무슨 인센티브를 무슨 뽀지를 구청장이 챙기는지 우리는 알 방법이 없죠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 이상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서 아주 합리적이고 진보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베테랑 언론인들이 방송과 페이스북에 자기 글로 써놓았던 이야기들이 떠오릅니다 나 백지 표 냈다 나 무효표 냈다 왜냐하면 누가 당선돼도 나라가 바뀌는 게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던 우리의 지금도 방송과 지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똑똑이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소환합니다 마포구의 도서관이 사라졌고요 사라질 수도 있고요 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고요 많은 노조가 힘을 잃었고요 30년 만에 다시 빨갱이 취급을 받기 시작했고요 민방위 훈련이 부활할 거고요 수출이 잘 안 되고요 일본의 모든 걸 들어주는 조건으로 화해했고요 오염수는 결국 우리의 식탁으로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김홍국 씨는 마포구 홍보대사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안 바뀔 거라고요 저는 영원히 그들과 평화를 이룰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술자리 빼고 공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발화를 해야 되는 곳에서만큼은요 용서가 안 됩니다 네 이런 이야기 전해드리면서 504회 그것은에게 실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애증의 정치클럽과 먹는 이야기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애증의 정치클럽이 원래도 그렇지만 요즘에도 활발하더라고요 아 네 아티클이나 나오는 클립들 자주 챙겨보는 편인데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많은 소식들을 전하고 있어요 네 원래 스타트업들이 저렇게 미친듯이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망하고 그렇습니다 아 왜 그래요 또 왜 열심히 일하는 곳과 돈을 버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벨비클럽장이 요새 돈 버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애증의 정치클럽 그리고 정재훈 역사와 함께 먹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505회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민주주의 주간에 뵈어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XSFM입니다 I, D, W,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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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W, K